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트릭시아트 코리아 캐리코의 민식입니다 저희 트리코가 벌써 이제 어느덧 500명 구독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가 작년 7월부터 했는데 그래도 성장속도가 조금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각자 일이 있고 본업이 있다 보니까 자주 올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끝에 개인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따로 재생능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병세우기 보탈플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유명해진 놀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한번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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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